자 이번 시간은 이제 교재는 본래 297쪽에 제2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라는 큰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297쪽에 보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은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 의무, 그 다음에 외국인 등이 부동산 지득 등에 관한 특례 세 번째는 토지 거래 허가제 이렇게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 의무는 두 문제가 나오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지득 등에 관한 특례에서 한 문제, 토지 거래 허가제에서는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이렇게 해서 최소 네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넘어가서 299쪽 부동산 거래 신고 등 의무 첫 번째 파트부터 볼 텐데 그 중에서 뭐 바로 이제 내용을 넘어가죠 뭐 지금쯤이며 기본 개념은 다 이해한 걸로 알고 있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만 특별히 보는데 301쪽에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의 목적이 있어요 그 중에서 1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의 목적은 한 번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을 제정한 목적은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규정하고 또한 허가받을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허가를 받아야 될지를 미리 정해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도 하고 국민경제 이바지함도 목적이죠 그럼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한다는 것은 그 앞에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실제 부동산 거래한 내용이 신고가 되면 등기부에 실제 거래 금액이 기록됨으로써 타인도 거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 거죠 그게 바로 투명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도 하고 엔드 국민경제 이바지함도 동시에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301쪽에 보면 용어의 정의가 있는데 이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알 거예요 특히 부동산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하고 두번째 부동산 등이란 부동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부동산 하면 토지 또는 건축물이죠 토지 건축물 토지 또는 건축물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합쳐서 부동산 등이라고 하는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입주권과 분양권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또한 거래 당사자란 매수인 매도인을 말하고 거래 당사자 중에 외국인도 포함되고 국가 등도 포함됩니다 특히 외국인 등이란 가나다라 마바사 쭉 있는데요 이에만 하면 돼요 외국인 등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또는 두번째는 외국의 법령에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그 밖에도 다라마는 설령 우리나라 법인체라 하더라도 사원이나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법인체도는 단체 또는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또는 임원 등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으로 구성된 법인체도는 단체 그 밖에도 자본금이나 또는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보유하거나 또는 외국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단체를 말합니다 그 밖에도 외국정부나 국제기구 등도 외국인 등에 포함되고 있고 이들도 전부 거래 당사자에 해당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내용이 본격적으로 302페이지부터 나오는데 302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하나하나씩 제가 쭉 설명드리고 시험에 나올 것을 정리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302페이지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302쪽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일반 즉 신고 의무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하나하나씩 정리를 할까 합니다 분필이 떨어진 소리입니다 그러면 분필 떨어진 건 두고 세 분필을 쓰겠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대한 의문데요 부동산 이때 부동산은 토지와 또는 건축물을 말하고 그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신고 대상입니다 이때 토지 또는 건축물을 부동산이라고 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등이라고 하는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분양권과 입주권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토지나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입주권에 대한 거래인데 이 거래 중에서도 두 가지 거래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즉 매매 계약이라는 거래와 공급 계약이라는 계약 두 가지 계약이 체결됐을 때는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때 실제 거래 가격 등을 신고해야 되는데 이를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하고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때 신고 의무는 누가 의무를 부담하냐면요 거래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했을 때는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만일 개업 공인증계사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했다면 즉 매매 계약서 또는 공급 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했다면 이때는 개업 공인증계사가 신고해야 됩니다 물론 만일 공동으로 개업 공인증계사가 공동으로 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다면 이때는 공동 개공이 공동 개공 명의로 신고해야 됩니다 이때 신고를 할 때는 신고할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이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작성해서 이름이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인데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계약 내용을 계약한 내용을 기재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이를 제출하는데 이때 제출은 신고관청에다 제출합니다 이때 신고관청이란 부동산 등이 소지하고 있는 시군구청장을 말합니다 따라서 토지나 건축물 또는 입주권 분양권이 소지하고 있는 이를 부동산 등이라고 하죠 부동산 등이 소지하고 있는 소재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합니다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해 보겠죠 확인을 해가지고 확인을 한 후 지체 없이 신고필증을 발급해 줘야 됩니다 이를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필증이라고 하고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필증에는 신고한 계약 내용 즉 신고한 이 계약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여 부동산 소재지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에 직인을 찍어서 이 신고필증을 발급을 해 주죠 그러면 이 신고필증을 발급 받았으면 신고필증을 등기소에 제출을 하면 등기소에 제출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죠 이전 등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을 발급 받았을 때는 이는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의 규정에 따른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거민 의제가 된다는 거죠 그럼 등기소에 제출하면 이전 등기하고 등기부에 등기가 매도인에서 매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 하면서 실제 거래 가격이 전부 다 기재가 되어 남들도 다 거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의 전반적인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하나씩 보게 되는데 특히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됐을 때는 면적이 얼마이건 또는 용도 지역이 어느 지역이건 상관없이 다 무관하고 다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 중에서도 토지 중에서도 여러분들 알겠지만 농지라는 것도 토지죠 이 농지에 대해서는 본래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려면 농지증을 제출해야지만 등기해주죠 따라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발급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본래 계약이나 판결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려면 부동산 등기특별주치법에 따라 거민을 받아야지만 계약서의 거민을 받아야지만 등기를 할 수 있는 게 원칙이죠 거민을 받았습니다 거민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매매 계약 체결됐을 때는 60인의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또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분양권과 입주권이 있는데 이 분양권은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서 취득한 택지분양권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주택에 대한 분양권 즉 보통 우리는 아파트 분양권이라고 하죠 아파트 분양권뿐만 아니라 또는 택지에 대한 분양권에 대한 공급계약이 체결됐거나 또는 공급받은 다음에 다시 이전하는 매매 계약이 체결됐거나 다 신고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공급받을 때도 계약하고 공급받은 다음에 다시 대파는 매매 계약일 때도 신고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공급계약을 분양계약이라고 하죠 또한 입주권도 역시 신고해야 됩니다 입주권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들어보셨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48조를 보게 되면 여러분은 공법에서 신행해요 이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48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인하여 취득을 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즉 시기에서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 조합의 입주권인데 분양계약 즉 공급계약이 체결된 입주권을 말합니다 이것은 공급계약도 신고해야 되고 공급받은 다음에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또한 신고를 60인에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신고 대상물은 토지건축물 분양권 입주권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가 있고 그 외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참고적으로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중계대상물이라 해서 전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하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계대상물은 토건 입공관 5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토건 이건 신고 의무가 있어요 물론 건물 중에서도 장례 건물인 입주권 분양권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계대상물 중에서도 임무기나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의 경우에는 설령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는 없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매매계약과 공급계약을 체결했을 때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 공급계약이 아니라 참고적으로 참고적으로 CF라는 건 참고해야 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이와 같은 토지건물 또는 입주권 분양권이라 하더라도 교환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거 신고 의무가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증여계약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지상권계약 지역권계약 전세권계약 또는 저당권계약 이런 거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판결이나 또는 경매나 압류 부동산 공매인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오로지 매매계약 공급계약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이것도 신고 의무가 없다는 거 매매계약 공급계약만 신고 의무가 있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60일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6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만일 60일 이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 의무자가 60일 이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신고관청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됩니다 60일 이내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하지 않고 거짓으로 신고했다면 이때는 취득한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작년에는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였지만 개정이 돼서 취득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처한다는 거예요 또한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이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이 신고 내용이 적합하지 않아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이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 거래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 라는 이런 제출 명령을 받고도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했다면 예를 들면 실제 거래가격이 5억 원이에요 근데 매수인이 이제 20세가 될까 말까 하는 친구야 물론 19세가 안 되는 미성년자건 20세가 된 친구건 5억짜리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20세가 겨우 20세가 된 친구가 5억짜리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믿겨지지 않아서 신고관청이 실제 거래 대금을 진짜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가라는 명령을 했는데 불구하고 제출을 하지 않았다면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이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도 같이 제재사항을 세 가지를 알았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는 제재사항은 전부 다가 과태료인데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을 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 신고했을 때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거래 대금을 지급하라 거래 대금을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 라는 명령을 받고도 제출하지 않았을 때 이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떨어진다 라는 것도 같이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했을 때는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만일 A가 매도인 B가 매수인이라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그 말은 공동신고란 말은 매도인 매수인이 함께 함께 신고서에 서명하거나 또는 날인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공동신고란 뜻입니다 함께 제출하는 뜻이 아니라 함께 제출하는 뜻이 아니라 서명 또는 날인은 매도인 매수인이 다 함께 서명 또는 날인이라는 뜻이 바로 공동신고란 뜻입니다 자 그런데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했는데 거래 당사자가 거래 당사자가 만일 거래 당사적 일방이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공공기관이 거래 당사자적 일방이라면 이때는 공동신고가 아니라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일반 국민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새로 둔 규정이죠 새로 신설된 규정입니다 그런데 거래 당사자가 국가 등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가 만일 4인간에 이렇게 직거래했다면 이때는 공동신고해야 되는데 만일 거래 당사 중 1인이 한 사람이 공동신고를 거부를 했다면 거부했다면 이때는 다른 1인이 다른 일방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독으로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와 같이 다른 일방이 공동신고를 거부했다면 이것도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보겠다면 개업 공인중개사만 신고 의무가 있고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갑이다 그러면 A가 매도인 B가 매수인데 개공이 중간에 개입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갑만 신고를 할 의무가 있고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개공이 중요할 수 있죠 즉 갑이라는 개공과 을이라는 개공이 공동으로 예를 들어서 갑은 매도 의뢰를 받은 개공이고 을은 매수 의뢰를 받은 개공인데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중개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공동개공 명의로 신고해야 됩니다 공동개공 명의로 신고하라는 것은 갑개공과 을개공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때 공동신고도 함께 제출한 뜻이 아니라 이와 같이 공동개공이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거나 또는 날인을 하라 그 말이 됩니다 슬래실은 또는이란 뜻이에요 특히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다면 개공이 신고해야 되는데 이 경우 거래 당사자는 즉 매도인과 매수인 이 사람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여도 안 되고 신고하지 말라고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또한 거짓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구하여서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요구만 해도 이 거래 당사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는 것도 같이 알아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신고를 할 때는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데요 신고할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은 교재 30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신고하는 내용은 계약한 내용을 신고하는 건데 그럴 지가 두 문자로 되면 당모가지와 개대가리는 개도 좋아해 요건데요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신고하세요 즉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사항 신고한다 목은 목적 부동산이에요 목적 부동산이라는 것은 계약한 이러한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소재지, 지번, 지목, 그 다음에 신고하는 부동산의 종류와 계약 대상, 면적을 신고하라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개는 계약한 날짜, 계약일자 그 다음에 중도금 지급일자 그 다음에 잔금 지급일자 요 일자를 신고한다는 거예요 대는 거래대금인데 거래대금은 실제 거래 가격을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금은 실제 거래 가격 신고한다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할 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명칭 이런 것도 신고해야 되죠 그런데 거래당사자가 직거래하여 거래당사자 신고할 때는 개공에 대한 사항은 신고할 사항이 요거는 아니죠 요거는 신고할 사항이 아니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할 때만 신고사항에 해당된다는 거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자 그러면 거래당사자가 신고할 때는 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과 등록에 관련된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이런 것은 신고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 구분해서 해보세요 요거는 이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할 때만 신고사항에 해당된다는 거 저는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었을 때 조건기한이 있었을 경우에 이때만 조건기한을 신고합니다 요런 것을 다 기재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출을 누구한테 하냐 신고관청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신고관청에다 제출하는 거예요 신고관청이라는 것은 부동산 소재지 시분구청장입니다 따라서 거래당사자가 신고서를 제출하건 개공이 신고서를 제출하건 전부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제출하는 것이지 중개사무소가 소재지 시장군수 구청장이 아니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시험증상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각설 작성 기업을 했을 듯 육시민의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아니에요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또한 금지행이라는 게 교재 304페이지에 있는데요 금지행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하지 말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해서도 안 되고 또한 거짓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인 거래당사자의 배우자 등이 거짓으로 신고해도 안 되고 또한 신고 의무자에게 거짓 신고하도록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는 거 알아 두셔야 돼요 특히 제가 예전에 개정된 내용 중에서 추가로 알려드린 것 중에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이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부동산 거래계약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부동산 거래계약서 신고서 제출을 한 것으로 본다 의제받는 경우가 있었다 그랬죠 이것도 이번에 시험에 꼭 나와요 즉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시스템을 통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는 이때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제출을 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고서를 제출할 때 306페이지에 보면 신고 절차가 나와 있는데 신고서를 작성했으면 제출하랬죠 이거 제출하는데 신고서에 작성할 때 당모가지, 개대가리, 개두조와의 이거를 신고할 때 어떤 내용을 신고할지가 신고서 작성하는 내용이 아주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신고서 작성할 때 어떻게 신고서를 작성하는지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당사자에 대해서 신고할 때는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신고할 때는 두 가지를 특히 주의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당사자가 다수일 수가 있어요 즉 공동 소유하고 있다가 팔 수도 있고 부동산은 공동으로 매수할 수도 있죠 그럴 때 거래당사자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지분 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해야 된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고 또한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토지를 매수한다면 토지를 매수하는 용도가 무엇인지 매수 용도까지도 표시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 이 정도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안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 부동산 목적 부동산이 바로 신고하는 부동산에 소재지, 집원, 지목, 종류, 면적을 신고하는데요 이때 소재지는 집원까지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는 집원뿐만 아니라 동호수까지 신고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지목은 이제 토지 지목을 신고하는데 이 신고하는 부동산의 종류가 토지인지 건물인지 입주권인지 분양권인지 이거 상세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한 부동산이 토지인지 토지라면 어떤 토지인지 건축물이라면 어떤 건축물인지 이 건축물도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상세 자세하게 신고해야 됩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가구 주택일 수도 있고 다세주택일 수도 있고 연립주택일 수도 있고 아파트일 수도 있잖아요 다정주택일 수도 있고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물의 종류로 상세히 기재해야 된다는 것 입주권인지 분양권인지도 상세히 신고한다는 것 면적이 아주 중요하죠 이 면적을 신고할 때 특히 집합건축물에 대해서 거래했을 때는 반드시 전용면적을 신고해야 됩니다 전용면적 자기만 쓰는 거 근데 집합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건축물은요 연면적을 신고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신고하는 것이지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기재한다 아마 틀려요 공용면적은 적지 않고 전용면적만 신고한다는 거 그리고 일반 건축물은 연면적을 정보다는 거 꼭 구분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금 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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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금 지급일자 잔금 지급일자 기재해서 신고하고 이 대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대금 이 거래 대금은 아주 아주 중요한데 이 거래 대금은 실제 거래 가격을 신고하라 그랬죠 실제 거래 가격을 신고하는데 이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신고한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작년까지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신고했지만 올해 개정이 돼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신고한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특히 실제 거래 가격을 신고할 때 분양권을 신고했을 때는 분양금액란에는 분양금액란에 분양금액을 신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주권을 신고할 때는 어떨까요 입주권일 때는 권리 가격과 플러스 추가 부담금 추가 부담금을 합하여 합한 금액을 신고한다는 걸 알아두셔야 합니다 특히 입주권을 거래하면서 종전 토지만 거래하는 경우도 있죠 종돈 토지 종돈 토지에 대해서 거래할 때는 이때는 권리 가격에서 추가 부담금은 제외한다는 거 이때는 추가 부담금은 제외한 금액을 신고한다 종전 토지에서 거래할 때는 추가 부담금을 제외한다는 거 권리 가격만 신고한다는 거 그럼 둘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입주권인 경우에 입주권 자체를 거래할 때는 권리 가격과 추가 부담금을 합한 금액 그런데 입주권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 토지에 대해서만 거래할 때는 추가 부담금을 제외하고 권리 가격만 신고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거래대금을 신고할 때 이때 둘 이상의 부동산을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할 수 있죠 함께 거래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각각의 금액을 신고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꼭 나와요 두 가지 부동산을 함께 거래할 때는 각각의 금액을 신고해야지만 각각 이전 등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부동산의 합산금액을 신고한다면 틀리다는 거 혐의 꼭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항상 신고하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모가지, 개대가리, 개도조화에서 특히 대금에 대해서 신고하는 내용은 상세하게 잘 알아두셔야 될 사항입니다 이걸 다 작성했으면 309페이지 제출을 하는 거예요 제출할 때는 어떻게 제출하냐 방문 제출해도 되고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해도 되고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다만 대리인이 제출할 때는 대리인은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는 없고 방문 제출만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 당사자 일방이 일방이 공동신고를 거부하여 다른 일방이 신고할 때는 이때는 다른 일방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했기 때문에 저 혼자 신고서를 작성해서 저 혼자 서명 또는 날인했습니다 라는 이유를 기대한 사유서도 제출해야 되고 또는 사유서뿐만 아니라 계약서도 복사해서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일방이 공동신고를 거부했기 때문에 다른 일방이 단독신고할 때 이때도 다른 일방이 단독신고할 때도 방문신고만 해야지 전자문서 신고할 수가 없다는 거 이 정도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신고서 제출은 방문 또는 전자문서 선택할 수 있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특히 국가 등이 거래당사자 일방일 때는 국가 등만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가 등만 신고서의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는데 방문 또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이때는 개인은 신고를 거부했기 때문에 국가가 신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개인 간의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는 국가 등만 신고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등이 신고할 때는 방문 또는 전자문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일방이 공동신고를 거부했기 때문에 다른 일방이 단독신고할 때는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이 첨부되기 때문에 이때는 전자문서 할 수 없고 방문신고 그리고 대리인은 무조건 방문신고지 전자문서는 할 수 없다는 거 또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서를 낼 때는 개업공인중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하는데 공동중개설 땐 공동개공이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이때 제출은 한 사람이 제출하는 거지 일인이 제출하는 거지 공동신고한다 해서 함께 제출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제출하면 찢어집니다 그래서 제출은 한 사람이 제출하는 것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신고서 제출하는 걸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교제제 311쪽 보면 개공을 대신해서 신고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소공만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지 중개보조는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없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은 전자무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312쪽으로 넘어가면 양가를 1번 부동산 거래가격의 검증체계 구축운영이 있어요 이거는 뜻만 알면 됩니다 그중에서 1번 검증체계 구축운영이 312페이지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거래가격의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해야 된다는 거 그 정도 알아두시고 또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가격의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는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으로 하여금 신고상의 조사 결과 등의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 또한 동그라미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거래가격의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할 권한이 있는 거 구축운영해야 되는데 부동산 거래가격의 검증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내용을 권한을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가격의 검증체계 운영에 관한 업무를 부동산 가격의 조사 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올해 새로 신설된 기조이니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고필증 발급이 31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신고 내용을 확인했으면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신고필증을 발급해 주는데 신고필증에는 신고한 내용인 당모가지, 개대가리, 개도 좋아해 물론 거래당사자가 신고할 때는 개 요구는 빠진 내용을 기록해서 신고필증을 발급해 주죠 발급해 주는데 작년까지는 신고 내용 확인 즉시 발급해야 된다 했는데 올해부터는 지체 없이 라고 개정이 됐습니다 신고필증만 있어도 등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필증을 발급받았을 때는 거미를 받은 것으로 본다 라는 것도 알아둬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신고 내용 조사라는 게 있어요 일단 신고 내용을 확인 역시 신고필증을 발급해 주는데 신고 내용 조사가 있습니다 좀 신고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또는 계약서 제출을 하게 하거나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313페이지 밑에서 한 7번째 줄을 보면 동그라미 3번 신고 내용의 조사 및 조사의 내용의 보고라는 게 있습니다 기억번 신고 관청은 다음 각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을 조사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신고 관청의 신고 내용을 조사할 수 있느냐 세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검증을 신고를 받았고 검증을 해봤어요 검증한 결과 부적정한 신고로 판단되거나 내용의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신고 내용을 조사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위반 사실에 대해서 신고자가 스스로 저 신고 내용 위반해서 거짓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자진 신고가 있는 거예요 위반 사실에 대해서 자진해서 신고서가 접수됐거나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장 넘으면 조사를 하는 건 누가냐 신고 관청이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보고를 하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또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B번에 보면 시도지사는 신고 관청이 보고한 그런 내용을 취합해서 매월 1회 이상 장관에게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고 내용을 신고를 받은 신고 관청이 많이 있는 신고 관청이 신고 내용을 조사했다면 신고 내용을 조사를 했다면 조사한 결과가 있죠 이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시도지사에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면 시도지사는 또 어떻게 하냐 시도지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취합해서 취합을 해서 취합하여 한 달이 됩니다 한 달 매월이에요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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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한 번 이상 한 번 이상 매월 1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또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신설된 규정인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고 관청은 신고를 받았을 때 신고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한다든가 또는 위반 사실에 대한 잦은 신고가 접수했다든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다든가 하면 이에 대해서 신고 관청이 신고 내용을 조사한다 조사한 내용을 누가 하는 거예요 시장군수구청장 신고관청이 조사해서 신고구청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토교통부 아니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또 누구한테 또 보고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또 보고한다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시도지사는 신고관청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취합하여 매월 한 번 이상 보고한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314페이지 보면 신고 후에 별도의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신고 후에 별도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이게 어떤 거냐 신고필증 받았지요 신고필증 발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고필증 받은 이후 이후 사정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사정변화에 따라서 세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양가를 보면 부동산 등에 관한 거래계약의 해제 등 신고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314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 줄을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보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의 정정 등 정정 등 그 다음에 신청이라고 써보세요 정정등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정정 신청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교재 315페이지 우위에 있는 양가로 3번 중간에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의 정정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정을 변경이라고 고쳐놓으셨죠. 그래서 315페이지 양가로 3번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의 정정 등을 변경 신고라고 고쳐놓으세요. 변경 신고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이 신고한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부동산 거래 계약에 부동산 거래 계약에 해제 등 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해제 등 신고 두 번째는 부동산 거래 계약에 부동산 거래 계약의 정정 신청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동산 거래 계약에 변경 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변경 신고. 그러면 부동산 거래 계약에 해제 등 신고라는 것은 매매 계약 또는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공급 계약 매매 계약 공급 계약 체결되었으면 계약하면서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했죠. 신고했습니다. 신고필증 받았죠. 신고필증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매매 계약이나 공급 계약이 어떻게 되냐.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또는 해제가 되었다면 해제가 되었다면 예를 들어서 1월 10일 날 공급 계약 체결되었고 2월 10일 날 신고해갖고 그다음에 2월 10일 날 신고 내용 확인 직접 신고 표정을 받았는데 이 매매 계약이 예를 들어서 2월 15일쯤에 무효 취소 해제가 됐다 이거예요. 이럴 때는 이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이미 했잖아요. 그렇지만 신고를 한 신고인 즉 거래 당사자나 개공은 이 부동산 거래 계약이 해제 등이 되었습니다. 즉 무효 취소 해제가 되었습니다. 해제 등이라는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는 방법은 부동산 거래 계약에 해제 등 신고서를 작성해서 어떤 신고서를 작성해서 이를 신고관청에 제출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제출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해제 등의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 해제 등의 신고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신고관청에다가. 그럼 신고관청은 해제 등의 신고를 받았을 때 이 해제 등의 신고서를 확인한 다음에 지체 없이 이 계약은 해제 되었다는 해제 등 신고서를 발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작년까지는 전부 다 지체였지만 올해부터는 전부 다 지체 없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지체 없이 해제 등의 신고서가 아니라 해제 등의 확인서입니다. 해제 등의 확인서를 발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 계약은 어떤 일대인 거죠. 이와 같은 해제 등의 신고서는 제출할 때 방문 제출해도 되고 또는 전자안보소 제출도 가능합니다. 이건 좀 간단하죠. 여기서 포인트는 무효치소 해제가 됐을 때 해제 등의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지 해야된다 하면 틀리다는 것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 계약의 정정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정신청은 예를 들어서 1월 10일 날 매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월 10일 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고할 때 신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이 신고서를 제출할 때 신고 내용을 잘못 기재해서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기재된 대로 이래서 2월 10일 날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이 발급 즉 교부가 됐습니다. 발급 교부가 됐어요. 발급 교부. 발급이란 말이랑 교부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신고 내용이 잘못 기재되어서 신고필증이 또한 발급됐겠죠. 이걸 등기서에 제출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신고 내용이 잘못 기재되었을 때는 이때는 이 신고필증을 다시 신고관청에 제출하는 거예요. 다시 신고관청에 제출하는데 이 신고필증을 다시 제출하는 거예요. 받았던 신고필증을. 이 신고필증의 어느 부분이 잘못 기록됐습니다라고 정정표시를 하여 정정표시를 하여 이를 신고관청에 신고필증을 제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신고관청에 제출을 할 수 있다. 제출을 할 수 있다. 제출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면 틀린다는 것을 유명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정신청은 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 잘못 기재되었느냐. 잘못 기재된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일단 거래 당사자에 관련된 사항이 잘못 기재가 될 수도 있고 거래한 부동산 등에 대해서도 잘못 기재가 될 수도 있고 또한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련된 사항이 잘못 기재될 수도 있죠. 즉 거래 당사자에 대한 거래 당사자의 주소지라든가 주소지라든가 벌의 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죠. 부동산 등의 종류, 지목 또는 면적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대지권 비율, 대지권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 기재될 수가 있죠. 개공의 사무소에 소재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 기재됐을 때 정정표시에서 신고필증을 그대로 제출하는 거예요. 정정신청은 정정신청서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신고필증에 어디가 잘못 기록됐습니다라고 정정표시에서 이를 제출하여 이를 다시 제출하는 게 바로 정정신청이에요. 그럼 정정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정정된 내용에 따른 신고필증을 다시 만들어서 이 신고필증을 다시 재발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교부나 발급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를 등기소에 제출해서 이전 등기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 같은 제출도 방문해서 제출해도 되고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계약의 변경신고라는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1월 10일 날 매매계약이나 또는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라고 하장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 10일 날 부동산 거래신고서를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때 신고 내용을 정확하게 잘 기록해서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필증 2월 10일 날 신고필증을 발급받았겠죠. 신고필증 요거를 발급받았으니까 요거를 제출하면 등기할 수 있어요.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매신이 이전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신청하기 전입니다. 신청하기 전에, 전에 서로 거래당사자가 합의해서 이 매매계약 공급 계약한 내용을 변경했어요. 계약 내용을 변경했다 이거예요.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것은 서로 합의해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이 계약을 예전에는 이렇게 이렇게 계약했는데 계약 내용을 이렇게 바꿨습니다라고 다시 신고할 수 있어요. 이를 부동산 거래신고에 변경신고라고 합니다. 이 변경신고는 변경신고서를 작성해서 이를 신고관청에다가 제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고관청에다가 제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신고관청은 변경된 계약 내용에 따른 새로운 신고필증을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재발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새로운 신고필증을 다시 만들어서 지체 없이 재발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신고필증. 이때 새로운 신고필증에는 변경된 계약 내용에 따른 새로운 신고필증을 재발급해준다 이거죠. 그럼 어떤 내용이 계약 내용이 변경되냐. 계약 내용이 변경된 사유는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거래 지분이 변경됐거나 지분 비율이 변경됐거나 그다음에 면적이 변경됐거나 계약의 조건 기한이 변경됐거나 거래 금액 중에서도 거래 금액이 변경됐거나 중도금 지급 일자가 변경된 경우 그렇지만 주의할 것은 잔금 지급 일자 이거는 중도금 및 중도금 지급 일자가 변경된 것은 변경신고할 수 있지만 잔금에 대한 변경 이거는 변경신고 사유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알려드리겠지만 특히 중도금 및 지급 일자는 변경신고 변경하면 변경신고 사유가 되지만 그래서 316페이지에 보면 밑에 있는 음영박스에서 잔금 및 지급 일자는 삭제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주의에서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중도금 및 지급 일이 변경된 것은 변경신고할 수 있어도 잔금 및 지급 일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공동매수인 경우 공동매수인이 변경된 것 공동매수인이 변경됐다는 것은 공동매수인이 감소됐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수 물건을 거래하는 경우 일부 물건이 변경된 경우 일부 물건이 변경됐다는 것은 일부 물건이 감소됐다는 거예요. 즉 제외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매수인이 변경됐다는 것은 공동매수인 중 일부가 제외됐다는 것이고 다수 물건을 거래하는 경우 일부 물건이 변경됐다는 것은 일부 물건이 제외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가나 교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해당되는 내용인데 특히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지만 신고한 이후에 사정 변화에 따른 부동산 거래 해제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을 잘못 기재했을 때는 정정 신청할 수 있다. 등기 신청하기 전에 계약량이 변경됐으면 변경 신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전부 다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변경 신고도 할 수 있다. 제출 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면 틀리다는 것을 전부 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고한 것은 신고는 해야 될 의무 해야 된다. 신고한 이유는 전부 다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 과태료 제재인데 과태료 제재는 아까 설명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신고를 의무자가 60년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가태라 그랬죠. 그 다음에 거짓 신고했을 때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가태라 그랬죠. 그 다음에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을 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거짓 신고했을 때는 거짓 신고한 사람은 취득세에게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데요. 이 거짓 신고한 사람을 신고하거나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고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한다. 거짓 신고한 사람을 신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도 이번에 새로 신설된 규정이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317페이지에 별도로 있습니다. 이거를 좀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특히 318쪽에 보면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가 두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신고서 꼼꼼히 읽어보시면 신고서 작성하는 내용에서도 해마다 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318페이지 319페이지는 별표를 두 개 정도 내지 세 개 정도 해놓고 꼭 읽어보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서식도 눈으로 한 번은 꼭 보시는 것을 당부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중에서도 세 파트가 있는데 첫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두 번째는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세 번째는 토지 거래 허가제 이 세 가지에서 제1장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여기에 두 문제 나오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재 326페이지 챕터 2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여기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꼭 합격하세요. 고맙습니다.